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유형의 기계식 키보드 제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 엘리스 레이아웃의 고대 문양 염료 PBT 키캡의 디자인이 독특하고 비합 프로그램이 가능한 핫스왑을 지원하는 TFT LCD 화면을 탑재한 블루투스 5.0과 2.4GHz 무선 USB-C 타입 유선 사용이 가능한 기계식 키보드 제품인 C2ABM-066 기계식 키보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2ABM-066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체공학적인 엘리스 레이아웃의 디자인이 독특한 제품으로 이 제품의 엘리스 레이아웃은 손목과 손가락에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줄이는 윤곽이 잡힌 분할 레이아웃을 제공해서 기존 키보드의 디자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타건 시 손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르도록 설계되어서 직관적이고 편안한 타이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염료승화 공정을 통해서 키캡의 전설 문양을 각인해서 시간이 지나도 퇴색댐이 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스켓 장착 메카리즘과 플렉스컷 PC 플레이트를 통합한 제품으로 폼 가스켓을 사용해서 플레이트와 PCB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화시키는 제품으로 바닥과 상단이 더 부드러워져서 타이핑 시 피로도가 줄어들고 기존 트레이나 상단 마운트에 비해서 더 탄력있는 타이핑을 제공합니다. 플렉스컷 PC 장착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키를 누를 때 플레이트가 더 많이 구부려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컷을 추가해서 키보드에 이러한 고유의 품질이 향상되는데요. 그 결과 구름과 같은 또는 쿠션이 있는 느낌을 갖게 되어서 촉각 뿐 아니라 떠다니는 느낌의 타이핑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스위치는 시두 사일런스 블루 스위치의 제품으로 사전 윤활 처리되어 있고 37g의 작동력과 45g의 바닥 힘을 갖춘 선형 스위치 제품으로 매우 부드럽고 정숙한 타건음의 제품입니다. 배터리 시장 매번ุ dragon 그리고 비아 프로그램 호환도 가능한 제품으로 키 제맥핑 또는 레이어 구성부터 사용자의 정의에 맞게 개인 커스텀 셋업이 가능한 제품 그리고 블루투스 5.0 또는 2.4GHz 무선 USB-C 타입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블루투스 5.0을 사용하면 10m 이내에 장치와 우수한 연결성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멀티 테스팅과 세가지 모드 간의 쉽고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량 관련 회전실 다이어리 탑재되어 있고 TFT LCD 화면이 탑재되어서 배터리 잔량 또는 키보드의 각종 현황을 확인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배터리는 8000mAh의 고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으로 배터리의 압박이 매우 적은 제품으로 남량 LED RGB 백라이트의 제품으로 다양한 RGB 효과를 갖춘 제품 이란 그 자막을 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게 지금은 구조차가 대해지는 3% 옵션이 유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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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 채널은 감사드립니다 이란 Eagles과 다른 형 드립니다 이 자막에서 안 되기신 분들은 과정은 이유를 찾고 있는 많은 유선이 유선이 유선을 활용하는 척厚시작나게 가능한 일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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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는 상당히 부드러운 타건감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게이밍 환경에서 사용되는 관점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서 타이핑이 많은 유형에 더 어울리는 제품이었고 다소 귀엽고 여성 성향이 강한 디자인의 제품이지만 희소성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구조의 디자인으로 자꾸 타건하고 싶어지는 타건감이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와 타건감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다소 적응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은 독특한 유형의 기계식 키보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체공학적 엘리스 레이아웃에 TFT LCD 화면을 탑재한 고대 무향의 디자인이 독특한 PBT 키캡을 채택한 비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핫스왑을 지원하는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제품인 C2ABM066 기계식 키보드 제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